안녕하세요. OK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남구 대명동 1075-2번지 에비뉴얼 건물이구요. 대명용 5분거리 역세권 매물이고 도로를 10m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방길이 굉장히 안전한 우리 여성 세입자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릴 만한 집입니다. 오늘 매물은 풀업소 업무이구요. 위치도 좋고 방도 좋고 금액 정말 좋습니다.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5만원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고보겠습니다.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먼저 신발장 있구요. 그 다음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까지 2구가 스톱 설치되어 있구요. 안쪽에는 욕실 있습니다. 욕실와 환기장 설치되어 있구요. 욕실 깔끔합니다. 그리고 방, 방도 좀 큰 편인데요. 도배 깔끔하게 해놨구요. 방 크기는 3m 60cm에 3m 15cm 크기. 방 괜찮죠? 벽걸이 업건 설치되어 있구요. 바닥에 대포타일도 깔끔하네요. 앞에는 베란다 있습니다. 벌러, 세탁기 위에 빨래건조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창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